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저희 온 스마일러에는 오늘 뱀 행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보시면 아주 다양한 뱀들이 지금 스마일러에 왔어요 저도 처음 보는 뱀들이 아주아주 많은데요 이거는 밀크 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이 친구가 고퍼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이쪽에 킹 스네이크 워마 스네이크 콘스네이크 코그노즈 아주 다양하네요 이쪽에는 모두 아기뱀들이에요 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기뱀들이 지금 다 찾아왔어요 잘 안보이시죠 이런 아기뱀들도 있고요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예요 볼파이톤이군요 이 친구들이 있고요 아트 대형 뱀도 지금 왔어요 이게 지금 세자 90cm 사육장인데도 이렇게 꽉 차지하고도 비좁죠 이렇게 대형 뱀인 블랙헤드 파이톤이라고 하네요 오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여기는 뱀 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아주 활동적으로 잘 놀고 있어요 그 다음 옆에는 보일 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색깔이 아주아주 화려하죠 그 다음 이쪽에는 앙골란 파이트라고 해요 이런 앙골란 파이트도 있고요 오 아까 조명을 안 켰었는데 지금 조명 켜니까 더 예쁘죠 오 얘가 이메단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뱀이 있고요 이렇게 뱀섬이라고 하는 뱀 브리더 팀들이 와서 오늘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뱀들을 보시고 싶으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행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1시부터 4시까지 행사를 한답니다 많이 구경오세요 감사합니다